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원 부마 사태의 전후 마산으로 번지는 시위 김재균은 10월 18일 새벽 2시쯤 부산의 계엄사령부에 나타났다. 야간 비행으로 급히 내려온 것이었다. 김재균은 박흥주 등 참모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박찬근 중장에게 박 대통령의 지시를 구두로 전달했다. 그 골자는 대모의 징후가 여러 타 지역에서도 엿보이니까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라는 것이었다. 박 중장은 김재규가 3군단장일 때 그 휘하에서 4단장으로 1년 정도 근무해서 친면이 있었다. 김재규는 18일 아침 계엄사령부에서 열린 계엄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최석원 부산시장을 비롯 부산지검장, 시경국장, 교육감, 관구사령관, 법원장 등 계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재균은 이렇게 말했다. 4.19는 우리 군의 수치였다. 계엄군이 본분을 이탈, 시민과 합세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번에는 군의 본분에 충실하라. 김부장은 또 1964년에 6.3 사태 때 육사단장으로서 서울지구 계엄 업무를 맡았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김재규의 이 부산 출장은 그와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됐다. 부산에서 그가 복고, 듣고, 판단하고 또 이용하려고 한 것이 11.6의 중요한 동기가 됐기 때문이다. 부산 사태는 김재규의 마음을 통해 계산되고 과장되고 왜곡되기도 하면서 커가고 있었다. 김재규가 밤중에 부산 사태의 현장을 살피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일권 전 총리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그는 생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박 대통령의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눈꺼풀에도 피가 엉겨붙어 있었어요. 그런 얼굴로 대통령은 정형이라고 부르며 저를 껴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놈들, 이놈들 하며 쓰러졌습니다. 이 순간 나는 깨어났는데 집사람을 깨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꿈의 피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를 안심시킵디다. 전에도 큰 사건 전에 들어맞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군수사령관 박창근 중장 발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간밤에 들이닥친 김재균은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연행자들을 서둘러 선별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침만 전달했을 뿐 발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었다. 박 사령관은 경찰이 시위군 중에 밀려서 군이 나서게 된 것이니까 군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으나 발포를 최악의 순간까지 억제하는 지침을 휘하 부대에 내렸다. 첫째, 사령관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만 발포를 할 수 있다. 둘째, 이 직접 명령은 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면담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로 발포 지시를 받아야 할 때는 먼저 사령관의 육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계엄선포 첫날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했다. 18일 새벽에 서울로부터 1개 공수특전 여단이 날아왔고 아침에는 포항으로부터 1개 해병연대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현지 병력과 합쳐서 계엄군의 규모는 5,500명에 달했다. 19일에 다시 2개 공수여단 병력 3,600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약 9,100명으로 불어난 군 병력에다가 약 1,800명의 경찰 병력을 더해 총 1만 9백명의 계엄 병력이 편성됐다. 이들 중 1,500명가량은 휴교에 들어간 10개 대학에 배치됐다. 부산시청, 방송국 등 주요 공공건물 26개소에서 약 6,000명이 경비에 임했고 나머지 3,400명은 기동부대로서 시내를 순찰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박장군은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최루탄도 소중대장에게만 주었다. 대모대는 개머리판으로 진압도록 했다. 1개소대에 경찰관 한두 명을 배치시켰다. 현지 사정에 밝은 경찰관이 대모 군중 속에서 불량배를 지적해주면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박 장군은 이번 대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동수사단에 명령했다. 그는 지계꾼에서 대학교수까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정확히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뒤 집계 분석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침체에 의한 서민, 상인층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김영삼 의원 제명 뒤 야당 의원들이 낸 의원직 사퇴사에 대해서 여당 측이 선별 수리한다는 보도였다. 석유파동에 의한 경기침체와 김영삼 제명이 2대 요인이었다는 얘기다. 18일 오전 10시 간밤에 부산에 온 김재균은 부산대학교에 나타났다. 본관 현관에서 박기채 총장이 그를 맞았다. 김재균은 의례적인 말투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박 총장이 총장실로 안내하려니까 김부장은 사실은 우리 부대가 여기 주둔하게 돼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 왔다면서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하곤 군 부대의 지휘부가 들어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김부장은 침착했고 잔말이 통 없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 직후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공수단과 해병대를 긴급 투입한 것은 부산 사태를 철저하게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특수 훈련을 받고 특수전에 쓰이도록 만들어진 공수부대는 시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로써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군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됐다. 특전 사령부나 군 지휘부에서는 이 과잉 진압을 성공 사례로 평가하여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또 공수단을 투입했다가 유혈 사태를 부른다. 동래구 동상동에 사는 회사원 신희철 씨는 18일 밤 8시 50분쯤 서구 충무동 상륙다방 앞에서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끌려가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다. 뇌좌상과 뇌경막 손상을 당한 그는 봉생신경외과에서 뇌수술까지 받았다. 부산지구 단감동에 사는 금운빵 종업원인 전병진 씨는 계엄령 첫날인 10월 18일 밤 9시 30분쯤 서면 퇴학장 앞에서 택시를 먼저 잡으려고 찻길로 조금 나가서 있었다. 앞당겨진 통행금지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법석을 떨고 있었다. 이때 공수부대의 한 소대병력이 찻길을 따라 남쪽으로 행진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앞에 걸리는 사람들을 청소하듯 해버렸다. 술에 조금 취해 있었던 전병진 씨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당했다.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몇 대나 맞았는지 구둣발로 얼마나 채였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정차한 택시꽁무니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다. 군인 4명이 다시 그를 끌어내 발길질과 개머리판으로 녹초를 만들었다. 그는 쓰러졌다. 군인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지하도를 건너서 한독병원을 찾았다. 한독병원에서는 간단한 응급치료만 해주고 자가용에 태어 단감동, 한태의 신경외과로 옮겨다 주었다. 진단을 해보니 앞니발 5개가 부러졌고 오른쪽 귀 위에 머리뼈에 분쇄골절이 생겼음이 드러났다. 그는 분쇄골절된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과 그 자리에 플라스틱을 대신 끼우는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공수부대에서 쓰는 곰봉은 야간 전투에 쓰도록 만든 것으로써 경찰관의 그것보다 훨씬 길며 조금 휘어있어 이슬람 기병들의 환도처럼 생겼다. 시민들은 길바닥에 꿇어 앉혀져 몽둥이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버릇을 익혀야 했다. 구타를 말리려다가 얻어맞기도 했다. 경찰관들도 안전하지 못했다. 동부경찰서 K-경위는 두 형사와 함께 남포동에 나왔다가 공수부대 군인 두 명이 한 시민을 개머리판과 발길질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봤다. K-경위는 붉은 화가 치밀었다. 몇째 동생 나이밖에 안 되는 그 군인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타일렀다. 넌 뭐야? 경찰관이다. K-경위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때 대위계급장을 단 장교가 오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다. 경찰 같은 거 쓸데없어. 이 새끼들 조져. 이 명령이 떨어지자 근처에 배치돼 있던 공수부대 사병들 10여 명이 몰려와 새 경찰관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갔다. 주먹과 발길이 어지럽게 오갔다. K-경위는 전치 2주의 상처. 형사 한 명은 고막을 다쳤다. 군인들에게 맞아 다친 시민들의 80% 이상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다친 시민들의 진당병명을 늘어놓으면 군인들이 어떻게 두들겨 팼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창자 파열, 뇌좌상, 뇌진탕, 전두부 파열상, 후두부열창, 안면열창, 안면부 내부열창, 전신타박상, 뇌경막 손상. 18일 마산경남대학교. 점심때 도서관 앞 잔디밭에선 이야기꽃이 피고 있었다. 경제과 3학년엔 부산에서 통학하던 학생이 둘 있었다. 이 두 학생은 부산 대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귀를 쫑긋하여 듣고 있었다. 이날 아침 학생들은 부산에 비상계연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등교했다. 학교 게시판에는 박정희 파쇼 정권 타도라고 쓰인 경문이 붙어있었다. 술렁대는 분위기 속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느닷없이 교내 스피커에서 오늘은 휴강을 실시하니 학생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주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학생들은 웅성웅성했다. 우리는 데모도 안 했는데.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는 휴강령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부산 대모가 경찰의 개입으로 확대된 것과 똑같이 마산 대모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 휴강조차였다. 귀가하는 학생들은 저절로 길목인 도서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군중이 되면 용기도 전염된다. 누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됐다. 말하자면 인화물질에 기름은 끼얹었는데 성량을 그어댈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상황이었다. 부산이나 마산 사태의 발단은 모두 우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에서 정광민이 한 역할을 마산에서 한 것이 국제개발학과 2학년 정인권이었다. 두 정군은 울컥하는 충동적 심정으로 성량을 그어댄 것이 아니라 오랜 고민과 결심의 결과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다. 정인권은 며칠 전부터 7명의 학생들과 대모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10월 21일을 D-Day로 잡고 있었다. 휴업이 길어지면 D-Day를 지킬 수 없게 된다. 당황한 정인권은 대책을 의견원하려고 동료들을 찾아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학생들 앞으로 나섰다. 부산 학생들과 같이 싸우자. 3.15 정신을 되살리자. 부모들이 피 땀 흘려 공부시킨 것이 이럴 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한 줄 아느냐. 정군의 일장 연설은 학생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뇌관을 터뜨렸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과 시민의 자체 추진력에 의해 저절로 굴러갈 것이었다. 그 뒤로는 정군이 다시 지도자로 나설 필요조차 없었다. 마산 시위도 부산과 거의 같은 생리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학교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정문 앞을 경찰이 막자 3.15 이거탑에서 만나자 불종거리에서 만나자고 속삭였다. 일부는 담을 뛰어넘어 일부는 집으로 가는 채 하다가 정문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정문 앞에서 만난 시민의 자체 추진력에 의해